안녕하세요 이런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영상 합성에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수, 조금 전에는 악기 연주하는 섹스폰 연주하는 분과 합성을 했죠. 이렇게 뒤에 LED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이렇게 넣고 무대에도 장식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기타 연주를 한다거나 이런 악기 연주나 노래, 가수, 분들과 화려한 무대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앱은 키네마스터입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하세요. 터치를 해서 이와 같이 화면이 비슷하게 나오면 새로 만들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러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합니다. 일반 동영상을 만들 거니까요. 쇼츠는 9대 16이지만 쇼츠는 쇼츠가 아닌 일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16대 9를 터치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나오죠. 현재 전체가 선택되어 있어요. 동영상만 보려면 동영상을 터치하고 이미지만 즉 사진만 보려면 이미지를 터치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전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강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즐겨찾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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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즐겨찾기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바탕에 늘 가장 밑바탕에 늘 영상부터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레이저 광선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해서 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엑셀을 터치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은 이와 같이 타임라인으로 맨앞으로 맨 뒤로 이런 세 가지 옵션이 나와요. 유전에서 맨앞으로 가운데에 있는 것을 터치합니다. 맨앞으로 갔어요. 플레이해 보면은 이렇게 화려한 무대 공연 무대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합성 시퀘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키네마스터의 동영상 SF과 스티커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레이저 광선은 스티커 키네마스터의 레이저 스티커 있죠. 그걸 가지고 만들고 아래쪽에 있는 바탕 이런 무대 이런 것은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SS에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일단 이와 같이 프레이해를 해볼게요. 이와 같이 화려한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먼저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가져오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첫째 줄에서는 여기에 있는 미디어를 가져와주면 둘째 셋째 넷째 가져오는 것은 레이어 속의 미디어 레이어 속의 미디어에서 가져와야 이렇게 둘째 줄 오게 됩니다. 미디어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즐거 찾기에 등록해 놓은 색스폰 연주하는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색스폰 연주하는 사람은 제가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엑셀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땄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묘리형의 여성이 색스폰 부는 영상을 구해서 비경색을 없애버리고 크로마키를 만들어놨어요. 사진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을 위로 올려서 여기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다음에 적용의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하세요. 적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에 아까 하늘색이 빠졌죠. 빠지고 묘리형의 색스폰 연주하는 아가씨만 남았어요. 여기서 28%가 되어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미세요. 왼쪽으로 밀면 이 영상이 색소음 보는 사람의 영상이 아주 명화하게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28%를 왼쪽으로 밀면 50% 이상 안한가요? 아래쪽이 50%면 위쪽도 더 이상 안 나가요. 50%하고 만약 이것이 배경색이 여기서 없어지지 않으면 키 색상에서 배경색을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게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 영상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조절점을 눌러서 이렇게 크게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머리가 너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래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낮춰놓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말과 이 음악이 겹치기 때문에 이 음악을 없애기 위해서 믹스를 터치해서 음악을 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믹스 터치해서 이것을 터치하면 음소거가 됩니다. 음소거 오디오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비껍이 딱 치집니다. 그리고 뒤로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일단 저장하고 여기에 커텐을 가져오겠어요. 커텐도 만들 수 있어 직접 여기서 여기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레이어에 들어가서 가져오죠.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에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글째로 터치하면 안 돼요. 터치한 다음에 역시 즐거우 찾기에 제가 강의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등록해 놓은 무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무대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무대인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 상단 엑셀을 터치해 닫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로 이렇게 밀어내면 아래로 가겠죠. 화면 분할 이라는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무대의 커튼을 완전히 화면에 꽉 채우려고 합니다. 화면 분할 터치해서 지금 오프가 선택되어 있는데 큰 화면 이것을 터치하면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커튼이 화면을 꽉 채웠죠. 그런 다음에 뒤로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자 한번더 터치하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이거죠. 프레이를 터치하면 화면이 커튼이 열립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배경색을 이렇게 블루 색깔로 다크 블루로 색깔로 해놨는데 이 색을 없애야 되겠죠. 색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택을 한 다음에 무대가 선택된 상태에서 무대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무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래쪽에 타임라인 해서 무대를 터치했어요. 무대를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크로마키를 찾아야 되겠죠.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지역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해야 되겠죠.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상하게 됐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크로마키틱 있죠. 이것과 키 색상 밑에 키 색상 있죠. 이것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키 색상을 터치해서 이 색과 이 색과 다크 블루 같은 색을 같은 색을 골라야 되요. 제가 키 색상을 터치하겠어요. 터치해서 여기 색상에서 위로 위로 올리면요. 아까 그 배경색과 똑같은 색이 여기 있죠. 이 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터치해서 다음에 부위는 항상 저장입니다.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다시 살아난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28%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밀면 깨끗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밀면 아까 아래쪽에 오시면 더 이상 안 나아가고 50에서 멈춘다고 했죠. 50에 갖다 놓으니까 커텐이 아주 여기에 커텐이 뚫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기해서 저장하고 뒤로 가기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이를 한번 시켜 볼게요. 프레이 시켰습니다. 자 커텐이 이렇게 열리고 색상 연주자가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를 합니다. 제가 음악을 아까 꺼버렸죠. 그러면 이런 커텐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이 커텐이 이 사진을 가져와서 아까 무대에 열리는 그런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무대는 플레이스토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혹은 파워디렉터 앱에 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이렇게 큰 막이 여기 막이요. 여기 보세요. 무대 막 있죠. 막이 이렇게 올라가게 만듭니다. 무대막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프레이 하면은 화려한 무대에서 무대가 올라가면서 색상 연주자가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기니까 제가 잘라버리겠어요. 잘라서 트림 터치해 가지고 오른쪽 트림을 잘라줬어요. 그 다음에 기타 연주하는 분을 한번 가져 보겠어요. 기타 연주하는 분도 여기 둘째 셋째 오니까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절개찾기에 제가 등록해 놨어요. 역시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기타 치는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을 제가 조금 전에 가져왔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 기타 치는 아가씨는 본인이 이제 기타 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뒷배경에 크로마키 천 그린 칼라로 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작곡을 그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터치해서 가져오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 아가씨가 기타를 치는 아가씨가 왔죠. 이건 역시 이 배경색 초록색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크로마키로 갑니다. 크로마키로 가면 여기 크로마키였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적용 동그라미를 터치하죠. 그래서 크로마키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키 색상이 초록색이니까 바로 이 화면에 초록색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28%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50%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기타 치는 아가씨 이 영상이 아주 선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저 위에 뒤로 가겠죠. 화살표 이것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거 조절점 있죠. 이 조절점 있잖아요. 회전하는 조절점 두 가지가 있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화면에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주고 가운데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화면에 적당히 오르게. 그리고서 다음에 여기에 제장을 합니다. 뒤로 가기를 하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여기는 커텐이 지금 내려와서 잘못되어 있네요. 이 경우에는 밑에 이 커텐을 여기서 분할시켜서 삭제해 버리겠어요. 커텐 내리는 것은 오늘 하지 않겠어요. 트림을 이거 있죠. 트림 분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오른쪽 트림 있잖아요. 오른쪽 트림 이것을 터치하면 잘립니다. 오른쪽 트림을 툭 터치했어요. 터치하고 이 화면에 지금 무대가 없어졌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이 무대 이것을 화면 캡처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해서 가져가 보겠어요. 여기에 이 정도 선에서 화면 캡처한 것을 가져 보겠습니다. 레이어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하고 미디어 터치하고 즐겨찾기 터치해서 제가 이건 사진이죠.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 놨어요. 미리 사진에 이 화면에서 이 동영상에서 플레이 해 가지고 올려서 타임라인에 가져와서 화면을 캡처한 것이 이 사진입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X 있죠. X를 터치해서 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길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화면을 꽉 차야 되겠죠. 아까처럼 그래서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전체 큰 사각형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꽉 차게 돼요. 터치하는 게 꽉 차죠. 그런데 여기 외경색 이 다크 블루를 없애야 되겠죠. 이 색을 그래서 여기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 있죠. 이걸 터치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크로마키로 가야 되겠죠. 크로마키 터치하고 다음에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28을 왼쪽으로 밀어서 50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여기까지 타임라인을 보세요. 여기까지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사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늘려주면 됩니다. 음악의 길이만큼 이렇게 계속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기타 치는 이 부분에서 프레이란 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화려한 무대에서 영상을 이렇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합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스톱할게요. 이러한 배경에는 레이저 광선이 있죠. 이것은 키네마스터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무대는 구글이라든가 혹은 유튜브 앱 혹은 파워디렉트 앱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주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촬영을 해야 되죠. 크로마키 배경을 두고서 촬영하면 쉽습니다. 이와 같이 합성하시고요. 일반 배경화면에서 하면 키네마스터에서 매직 리무브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캡컷에서도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키로 촬영하는게 좋아요. 합성해서 에어하치 합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막을 넣고 다음 길이만큼 길이를 맞추고 하면 되겠죠. 이상 화려한 무대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합기를 연주하는 체스펀 연주 세스폰 연주 기타 연주 등 하모니카 연주라던가 그런 것을 하는 영상 합성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다 어누 기타 둘 셋 그 raz 그릇 크로마키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